오늘은 동생과 함께 머랭쿠키를 만들어요. 거품기로 계란인자를 휘핑해줘요. 설탕을 넣으면서 계속 휘핑해요. 색깔이 하얗게 변했어요. 하얗고 달콤한 머랭이 완성됐어요. 머랭에 알록달록 색깔을 넣어요. 종이 오일 위에 예쁘게 만들어봐요. 예쁜 내 얼굴도 만들었고요. 과자를 넣어서 당식해요. 오븐에 구웠더니 예쁜 머랭쿠카 되었어요. 동생과 사이좋게 먹어보아요. 머랭쿠키가 너무 맛있어요. 어린ede 머랭쿠카 되epherLR еш인 먹고 집 pause offense predators 일단 불